나는 호의로 한 말인데 상대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도 뭐지? 기분이 별로지? 했던 경험은요? 호감을 사려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말 3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희련초입니다. 좋은 뜻으로 상대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전달 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나의 좋은 의도가 서툰 표현으로 인해서 잘못 전달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잖아요? 제 예전 영상 중 내 의도와 달리 말 때문에 우회를 산다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표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좋은 뜻을 더욱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럼 시작할까요? 호감을 사려다가 역효과가 나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1. 칭찬 속에 타인에 대한 비하, 비교가 들어있을 때 분명 칭찬의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찝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냥 사장님들 떡볶이가 최고예요. 나는 최상급은 괜찮습니다. 나한테 최고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누군가와 비교를 하거나 비방을 하는 말이 들어가는 칭찬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옆에 생긴 땡땡 떡볶이는 좀 자극적이기만 하고 떡도 별로더라고요. 사장님의 떡볶이가 최고예요. 어떤가요? 느낌이 좀 다르죠? 아직 느낌이 팍 덜 오는 분들을 위해 또 다른 예시 나갑니다. 히렌이는 참 열심히 살아서 보기가 좋아. 라고 말할 것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히렌이는 요즘 친구들에 비해서 열심히 살아서 보기가 좋아. 오모에 비해라는 비교 표현이 들어가면서 요즘 친구들이 갑자기 후려치게 당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도? 이러면 찝찝한 마음이 들죠. 나 역시 삐끗하면 저 사람의 비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잘못하면 정치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또 부정적인 표현을 통한 칭찬의 문제점은요. 부정적인 표현 속에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편견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의 비교, 비하의 표현이 나쁜 또 다른 이유는요. 안 그래도 경쟁의 연속인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통한 말로 인해 듣는 사람의 무의식에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경쟁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에게 비교를 하며 칭찬을 하는 건 주의해야겠죠. 칭찬을 하고 싶다면 비교를 통한 칭찬보다는 상대방의 한 노력, 그 자체만을 칭찬해도 충분합니다.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에 비해, 같은 표현이 위험한 이유였습니다. 호감을 사려도 역효과 나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2. 부정적인 말에 대한 맞장구 상대와 잘 지내고 싶어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싶어서 맞장구를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까도 내가 까의 영역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욕하는 건 괜찮은데 외신에서 뭐라고 하면 괜히 기분이 나쁜 것처럼요. 특히 나에 대한 자책을 하는 표현, 집안 문제,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땐 긍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가 속상한 마음에, 욱하는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잘 그리지? 기억력이 나쁜가 봐. 그치, 너가 좀 그렇긴 하지. 부정적인 말에 맞장구를 치는 순간 그건 투정이 아닌 사실, 평가로 느껴져서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느껴지더라도요. 부정적인 말에 대한 즉각적인 호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맞장구를 치는 순간 상대는 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굳이 맞장구를 치는 대신에 아, 그래? 그랬구나. 처럼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 훨씬 더 상대와의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편을 들어주려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터놓고 다 이야기하는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자존감의 영역, 상대가 계속 봐야 하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공감은 조심할수록 좋겠죠. 물론 서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좋겠지만 대화라는 게 때로는 부정적으로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만약에 실수로 부정적인 상대의 말을 공감을 했어요. 그럼 바로 정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어서 맞다고 했어. 아니야, 이번엔 실수한 거지. 더 잘할 수 있어. 처럼 말이죠. 호감을 사려다 역효과가 나는 멘트 마지막입니다. 3. 지나치게 수동적인 긍정 멘트 조별 과제 혹은 회사의 회의처럼 의견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모두 긍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의견을 내지 않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잘 맞는 상대와서 긍정을 하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아닌 의견이 필요한 순간에서 어, 다 좋아요. 네네. 네네네. 자기 의견 없이 지나치게 긍정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A은 어때요? 우리 타겟층한테 맞는 방법일 듯 해서요. 어, 네네. 좋은데요? 음... 아니면 B안은 어떨까요? 어, 그것도 좋아요. 상대는 그래서 진짜 좋은 게 뭘까? 혼란스러워지거나 이런 대화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동적인 긍정은 건설적인 대화의 흐름을 끊어지게 하죠.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대화에서는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힘들겠죠. 상대의 의견이 정말 좋아서 다 좋다고 했다면요. 왜 좋은지 동의하는 이유를 밝혀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 좋은데요? 특히 A안의 방향성이 회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럼요.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상황이라면요.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다 좋아요. 대신... 음... 이틀 연속으로 중식을 먹긴 했어요. 중식만 제외하고는 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서로 의사결정하기가 수홀해집니다. 예스가 무조건 나빠요. 라기보다는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예스였다면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제가 3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상대를 배려하거나 호감을 사기 위해 했던 말들이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리의 시간. 1. 칭찬 속의 타인에 대한 비하. 비교가 들어있을 때. 2. 부정적인 말에 대한 맞장구. 3. 지나치게 수동적인 긍정 멘트였습니다. 말을 하는 내 의도가 좋은 것이었고 상대에게 호감을 보이려 했던 것이라면요. 이를 제대로 표현하는 표현력을 기르는 것. 원만한 관계를 꾸려가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렌취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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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